오늘은 여기를 첫 시작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여드릴 게 침구류예요, 침구 이거는 변동사항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걸 이제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짱구배게, 이불, 블랭킷, 아기 침대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이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일단 이 짱구배게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짱구배게가 있긴 있는데 이제 도윤이가 약간 좀 사도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두상 배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짱구배게는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선물 받은 짱구배게가 있긴 있었거든요 이걸 만약에 돈을 주고 샀으면 조금 아까울 뻔했는데 그래도 누가 이제 사용을 하던 거를 지금은 사용을 안 해서 도윤이 쓸 일 있으면 쓰라고 보내주신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나중에 조금 더 크고선 이제 뭐 머리 두상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잡혔을 때는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거 몽슈슈 두상 배게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짱구배게는 저는 일단 미리 사놓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이것도 뭐 사용하게 될 아기가 있고 사용을 안 해도 될 아기들이 있잖아요 도윤이는 이제 약간 예방 목적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한쪽으로 눕는 것 때문에 살짝 사두증이 있어서 이 두상 배게를 사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사두시는 것도 조금 비추천이고 그렇다고 짱구배게 이런 식으로 생긴 짱구배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를 미리 사두는 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일단은 신생아 때는 어찌됐든 베게를 먼저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조리원에서도 보시면은 아마 수건 같은 거 이렇게 깔아서 첨기저기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접어가지고 베게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그거를 먼저 사용을 하다가 아기 머리 모양이나 뭐 아기 상태에 따라서 이런 비게를 구매를 하던 아니면 교정용 베게를 구매를 하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이불인데요 이불이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지금 이제야 보고 있는데 이불 블랭킷 일단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출산 리스트를 보는 엄마들은 대부분 이제 겨울 출산이잖아요 겨울 아기들은 겨울용 그 블랭킷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거를 주문을 할 건데 겨울 블랭킷이나 아니면 도윤이는 그래도 신생아는 이제 아니고 조금 자랐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입히는 그 수면 조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면 조끼를 사서 입힐 생각이고 아기들은 폭신한 거를 이제 깔아주거나 폭신한 걸 덮어주면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뭐 뒤척뒤척 하다가 코가 막혀서 질식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여름에는 얇은 청기저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 만약에 여름 아기면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나 아니면 여름용 그 담요가 있더라고요 또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겨울 아기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구매를 할 예정인데 그 도노도노 블랭킷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겨울용 블랭킷 그거를 주문을 해서 덮어주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수면 조끼 여기까지 오는 그 수면 조끼를 입혀서 겨울을 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침구류에서 가장 저는 좀 추천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 포몽드 쿨매트거든요 보시면 이게 약간 안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겉에가 이제 이렇게 좀 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까끌까끌한 소재가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최초에 한 장만 샀다가 한 장을 더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두 장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이게 필수인데 저는 이제 여름에만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들이 겨울에도 집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뭐 애기도 막 껴입히고 하다 보니까 태열이 좀 올라올 수 있어서 이거는 겨울에도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수면 조끼나 뭐 이런 거는 입이 돼 밑에다 깔아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쿨매트로 깔아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장 정도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 침대는 아시다시피 제가 맨 처음에는 이 리안 드림콧 아기 침대를 준비를 해놨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윤이는 안 맞았어요 어떻게 안 맞았냐면 요 드림콧 안에다가 넣으면 아기가 깨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등센서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말고 다른데 그냥 바닥에다가 저 쿨매트를 깔아놓고선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또 잘 자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건데 여기를 조금 답답해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여기 10kg 이전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그게 11kg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데 도윤이가 이거를 사용을 이제 안 할 때쯤에는 사이즈가 조금 애매했어요 넉넉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정말 완전 신생아 때 한 30일 전까지는 사용을 하기가 좋은데 저는 일단 도윤이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쓰기가 좀 작은 느낌? 작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조카가 도윤이보다 두 달 늦은 조카가 있거든요 두 달 늦게 태어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는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조카를 이제 쓰라고 갖다 줬는데 50일 조금 넘었는데 지금 되게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아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당근이나 이런 중고품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이걸 당근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당근으로 구매하면 그래도 좀 이걸 못 쓰게 돼도 덜 아깝잖아요 근데 새 상품을 사게 되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기 침대 10kg 이후 이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은 일단 범퍼 침대로 저희가 거의 굳혀가지고 범퍼 침대를 구매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기 침대 10kg 이후부터 보니까 한 6, 7살까지는 그래도 범퍼 침대를 잘 사용을 한다고 해서 범퍼 침대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브이로그에다가 좀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기 장난감은요 저희가 일부러 많이 준비를 안 하긴 했었어요 이것도 친구한테 이제 아기 딸랑이 세트로 선물을 받았던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애착이념 그리고 이것도 친구가 옷이랑 같이 해서 선물 세트 안에 같이 들어있던 거 애기 장난감은 이제 이런 거랑 딸랑이 인형 세트 같이 있던 거 그 정도만 준비를 해놨었고 근데 그 정도만 준비를 해놔도 상관이 없는 게 일단 초반에는 뭐 아기하고 놀 때 그냥 진짜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소리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많이 준비를 해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아기 체육관 적어놨잖아요 요게 이제 도윤희 아기 체육관인데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요 모빌들이 지금 칼라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칼라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 흑백 모빌을 제가 여기다 그냥 만들어서 달아놨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잘 했고 그리고 도윤희는 제가 이거를 소리를 잘 안 켜놓는 게 요 소리에 가끔 깜짝깜짝 놀라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안 켜놓고 아기 체육관을 이렇게 놔주면 지금은 이제 칼라가 잘 보이니까 요 모비를 보거나 아니면 요 안쪽에 요 위쪽에 요렇게 거울이 있거든요 이 거울을 되게 좋아해요 거울을 여기서 이렇게 한참 한참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당근으로 만원인가 만원인가에 구매를 한 건데 아기 체육관도 쓰는 아기들이 있고 안 쓰는 아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기들이 요 아기 체육관을 되게 잘 사용을 한다고 하고 도윤희도 마찬가지로 요 아기 체육관은 지금까지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당근으로 구매를 할 때가 도윤희 한 40일 50일쯤 아마 됐을 때일 거예요 그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이 지금 도윤희 112일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한참 좀 잘 쓰고 있어서 이거 아기 체육관은 이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기 체육관 이게 진짜 엄마들 대부분 그리고 깔끔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원래 깔려있는 그 천 시트가 있는데 그거는 세탁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중고로 해서 당근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굳이 막 새 상품을 살 필요도 없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집에 오고 난 후에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출산 리스트에 있기는 한데 이거는 당장 살 필요는 없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 그런 항목이고 요런 딸랑이 같은 거나 애착 인형 요런 거 정도는 미리 약간 좀 준비를 해놓는 것도 세탁도 해놔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도윤이가 이제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거의 4개월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게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아기 장난감에 대한 거는 출산 전에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발달 상태나 아기가 이제 뭐 필요한 상태에 따라서 장난감들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난감은 그냥 이 정도 애착 인형이나 뭐 딸랑이 같은 거 그래도 아기가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기에는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기분상 어찌 됐든 뭐 딸랑이나 이런 거는 준비를 해두면 언젠가 쓰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아기 터미타임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해주고 하면 애기들도 잘 보고 하니까 이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기 장난감은 딱히 크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출산 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은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빼먹었었는데 그 아기 초점책은 하나 정도는 준비해두면 좋긴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조리원에서 그때 뭐 무슨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초점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놔주긴 했는데 50일 전까지는 진짜 거의 초점책 하나 이렇게 앞에다 두면은 아기들도 잘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초점책 하나 정도는 미리 또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